증시의 각을 제야될 시간입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금의 투자 곽상준입니다. 안녕하시지 못하시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힘들어하실 곽부점장님 곽도기님을 위해서 우리 운조커피에서 사장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커피를 급하게 보내드렸어요. 커피. 맛있는 커피. 아침마다. 운조커피 아주 맛있죠. 저런 거 한 7, 8개 들었는데 덩치가 커서 저거 하나만 보여드린 거죠. 섞여 있어요. 약간 껌껌한 맛과 약간 신맛 고루고 있어서 참 좋아요. 예가체포 같은 건 신맛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요. 1만 5천 명 이상 들어오셨는데 곽부장 표정보로 들어오신 분이 지금 웃어야지. 한 1만 명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표정이 나오나. 좋은 뉴스 나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뉴스랑 배드뉴스랑 섞여 있습니까? 첫 번째 10년물 국채금리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10년물 국채금리. 일주일짜리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10년물 국채. 1봉 보여주셔도 되고요. 네. 이거는 10년물 일주일짜리 차트입니다. 1봉 차트입니다. 10년물 1봉 차트. 1봉 차트. 매일매일 변화를. 네. 지금 저 보시면 밑고리를 확 달았죠. 네. 그다음에 일주일짜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일주일짜리 보시면 어제 사실은 저희들 5장에는 공포의 도관이었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만 이번 6가 건은 이건 블랙스완이에요. 이거는 블랙스완이고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였고 예상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물론 이제 몇몇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미 예상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블랙스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블랙스완이 터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채권 시장을 왜 먼저 보여드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의 쉐일 업체들 중에 채권 발행한 업체들은 휘청휘청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어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중에 40%에서 50%씩 주가 빠진 기업이 몇 개 됩니다. 에너지 바이오백 이런 다이아몬드백 이런 회사들이 거의 50%씩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블랙스완이고 걱정을 하는 것은 주가 빠지는 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신용위험이 발생할 것이냐가 가장 무섭거든요. 신용위험. 네. 신용위험. 실제로 그 하이올드 펀드 또는 하이올드 채권 이게 근데 약간 시차가 좀 뒤늦게 나와요. 지금 그 FED 사이트를 보면 나오거든요. BB채권, B채권, CCC채권 이런 것들을 보면. 신용등급 기준이에요. 네. 이 채권들의 가격이 이렇게 금... 그 뭐야.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었죠. 네. 급등을 했다가 살짝 빠졌는데 이게 지금 며칠 전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쯤 되면 다시 급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기업들 그러니까 간당간당한 기업들의 신용도가 흔들리면서 크레딧 리스크가 커지느냐. 이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을 참 어제 막판에 어느 정도 떨어졌었냐면 지금도 믿기지가 않은데 10년물이 0.3%대까지 떨어졌어요. 10년물. 국채 10년? 네. 국채 10년이. 이럴 수 있을까요? 혹시 하이올드 얘기하실 때 회사 채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그 회사들이 너네는 지금 회사 보니까 안 되겠어. 불안해가지고 얘네한테 안 빌려주니까 높아지는 거야? 아니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돈 빌려줄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해서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네. 둘 다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 자체가 영업을 못하거나 회사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서 이 회사에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투자하는 사람이 나는 돈이 한 10억 있는데 채권 쪽으로는 안 가고 차라리 다른 걸 할래. 이래갖고 이제 그 채권 시장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게 맞는 게 왜냐하면 두 번째 거는 투자자들은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못 사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국채 시장에서는. 아 국채는? 네. 그러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강력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문제가 없고 안전하니 투자자들은 다 그쪽으로 쏠린 것이고요. 내가 10억 있으면 예전에는 회사채도 한 5억 샀는데 이제는 무조건 국채만 사겠다. 국채만 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하이힐드 쪽이 안 좋았던 것은 예를 들자면 얘네 이런 식으로 영업하면 6개월 뒤에 만기 되는 채권 갚을 수 있을까? 다 적자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빵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훅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고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한국 오후에서는 미국채 10연물이 0.3%대를 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마감된 걸 보면 밑꼬리를 달면서 조금 올라갔다는 거. 이거는 좋은 뉴스고요. 반면에 나쁜 뉴스. 7%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97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 97년 10월을 PA 월요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저희 아시아 외환위기 났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11월 달에 외환위기 발생했잖아요. 97년 10월에. 그때 이제 먼저 폭락을 했고 이제 그런 상황 하여튼 그랬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채권 가격도 이렇게 됐으면 시장도 올라서 끝났어야 됐을 것 같아요. 4시 반까지는 반등을 좀 했어요. 한 바닥에서부터 2, 3% 정도 하다가 그런데 막판에 다시 떨어지면서 종가가 거의 저점 부근에서 끝났다는 건 나쁜 소식입니다.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좋은 소식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차트 한번 보여주죠. 연준의 총자산. 연준의 총자산. 연준의 총자산이 움직일 거야. 이렇게 되면 대응을 할 거야.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대응의 영역이니까 정물화가 아니고 동영상이니까 할 것 같애라고 다 봤는데 3월 4일자 기준입니다. 보시면 갑자기 좀 늘었죠. 4.15조에서 4.24로 조금 큰 폭의 증가세를 했습니다. 저기 3월 4일이요? 아까 3월 4일? 네. 3월 4일. 3월 4일 기준이라고. 네. 3월 4일 기준으로. 그럼 일주일 뒤에 3월 11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자가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총자산을 더 늘릴 것 같고 실제로 연준 관련된 이야기는 저거 절대로 안 늘리겠다 그랬거든요. 레포 절대 공급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늘리고 있고 실제로 발언도 늘리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조금 더 늘릴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면 연준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는 굉장히 은문이에요. 이미 50bp를 내렸는데 시장에 하나도 반영이 못 되면서 그냥 이번 건은 제대로 쓴 거 아니고 헛방망이질 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느낌이 오는데 그럼 결국 다음 건은 양적 완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실제로 레포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좋은 뉴스 이렇게 섞여서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종가가 저점으로 떨어졌을 때 나쁜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가 공화당 당원과 악수를 했는데 공화당 당원이 확진자와 접촉했다. 공화당 당원이 아니고 콩그레스맨이니까 의원이에요. 의원이에요. 의원이고 악수한 정도가 아니라 캠프 데이브에도 같이 리조트에도 같이 있었고 차에도 같이 동승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장에 악재로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악재군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요. 아니 트럼프트 고령자잖아 지금. 고위험군에 속하는군요. 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조금 꺾기 시작했고 이 흐름의 궤적은 거의 똑같습니다.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속에서 크게 올랐다 크게 떨어지는 과정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막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정점까지는 안 간 상황이다 이렇게 미국의 그것들은 정리해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어제 오늘 장은 코로나는 사실 눈에 안 들어오고 육가 하락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건데 단기적으로 신용 리스크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견디고 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원가율 하락이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 기업들의 도산에 의해서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 그건 진짜 골대리그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어제 채권시장 지금도 이 정도 금리는 마찬가지인데 채권시장은 거의 침체에 베팅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침체냐 반등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응들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그 대응이 시장이 어떻게 먹힐 것인지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지수. 미국 시장 정리해보죠. 네. 하나씩 살펴보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방송한 이대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다우 7.79% 하락, S&P도 7.60, 나스닥도 7.29% 하락했고 러셀리처는 소용주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8.9%대. 유럽 시장도 아주 아스라장이었는데요. 유로스탁스가 8.45%나 빠졌고 영국 7.69, 프랑스 8.39, 독일도 7.94%나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되자 달러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달러 가격이 떨어지니 유로와 엔화는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러는 95대까지, 95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유로달러는 1.14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화도 102.14로 가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109엔하던 게 100이니까 거의 한 7% 정도 강세가 단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어제 약세로 돌아선 이후 그 자리고요. 한국의 원화만 봐서는 신용 리스크나 이런 것까지는 볼 수는 없을 때 달러의 약세를 반영하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0원이니까 지난번에 달러 약세를 반영할 때는 1,180원. 그리고 그 언덕까지 보여줬던 상황이니까 그렇게 내려간다면 이게 한국에 대한 리스크를 한해서는 조금 해지가 되는 것, 좀 불안한 마음이 잠잠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원화를 통해서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위아나는 6.949, 이것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금리물은 지금 인베스티 닷컴에서 보는 것하고 조금 다를 텐데 어제 말씀드렸던 시점과의 금리 차이입니다. 10년물이 무려 21BP 빠져서 0.55인데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0.3을 봤어요. 0.3. 깜짝 놀랐고 30년물도 지금 1.03이 나오는데 0.9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2년물, 10년물, 30년물이 모두 1% 미만으로 떨어지는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이번에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살짝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년물도 12BP나 빠지는 흐름 보여줬고 한국 금리도 계속 10년물은 7BP, 5년물은 4, 그리고 3년물은 2.6BP 이렇게 빠지고 있는 양산입니다. 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1,679달러. 이번에 위기의 원인타가 되었던 WTI는 30.23으로 떨어지는 이후에 반등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구릿값도 1.9% 떨어졌고요. 어제 아시아권은 이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가가 한국 시장이 돌아갈 때 장중에 30달러가 깨졌다 올랐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선물 시장은 5% 가격 하한에 걸려서 더 이상 못 내려가다. 7%죠. 선물 시장은 5%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어제 한국과 중국 시장 장중에.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하이는 3% 하락하면서 반영했고 항생은 4.2% 떨어지면서 반영을 어제 일부 좀 했습니다. 어제 보베스파는 무려 12%나 빠졌어요. 12%? 네. 국가지수가 12% 빠졌고. 지금 중앙은에서 계속 환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도 지금 약발이 안 먹히고 있어요. 네. 필라데르페 반도체는 8.3% 나스닥은 6.8% 떨어졌는데 보시면 JP모간이 13.5% 그다음에 엑슨모빌이 12%. 어제 보니까 은행주들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시티뱅크. 왜 그래요? 엄청 많이 빠지죠. 왜 그래요? 모두가 많이 빠졌습니다. 크레딧 크런치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오면 은행이 닫히니까요. 그렇죠. 아까 모델에 말씀드렸듯이 하일드 채권. 거기다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이 수익구조가 안 좋아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가장 급한 거는 일단 유가 급하지만 신용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금리 시장이 계속해서 중요하다. 기술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은 7.9, 아마존 5.2, 마이크로소프트 6.7, 알파벳 6.1, 인텔 8.8, 퀄컴 6.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69, 그다음에 AMD도 10.9, 테슬라 13.5, 넷플릭스 6, 소니 7, 알리바바는 상대적으로 들떨어져요. 3.4 이렇게 기술주들도 다들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어제는 은행주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주들이 어마어마시한 폭락을 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주 쪽은 거의 업종지수가 20.08%나 빠졌어요. 업종지수가. 그건 이제 유가하고의 상당지수가 워낙.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이아몬드백 이런 회사들은 50%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20% 빠졌고 금융업종지수도 10.91%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여튼 유가도 91년 걸프전쟁 이후 하루 하락폭으로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들을 과거 5번에 평균 10거래일 평균 대비 편차를 3% 이상 편차를 하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게 과거 5번이었는데 이번에 6번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더 커진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 훨씬 커진 거고 규모도 가공할 수준으로 지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7년도 정말 증시 대풍락했을 때 이제 그거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커진 상황이라서 저희 곽현수 연구원은 40거래일에서 60거래일 정도 즉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지나가니 일부 원상 회복을 하더라라는 전망을 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얘기했을 때는 팬데믹 얘기만 한 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라는 거고 이번에는 6가까지 진짜 블랙스완으로 터진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반영되면 되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그런 정도의 굉장히 큰 낙폭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더불어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뉴스 하나가 아까 저희가 공매도 관련해서 뉴스를 속보로 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결국 발표가 좀 나왔네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금지가 아니군요. 강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됐네요. 그래서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일부터랍니다. 11일. 11일부터 공매도 거래 일부 제한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이 정도가 할 수 있는 한계인 것 같다. 하여튼 뭐 어제 4% 하락은 오늘 미국 시장 빠질 거를 감안한 4% 하락이었고요. 우리가 먼저 빠진 거죠? 네. 중국도 그렇고 그거까지는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쨌든 미국 선물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나스닥 기준으로 1.5% 하락한 다우지수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열리는 호주의 ax지수 같은 경우도 장중에 개장 초에 한 2% 이상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지금은 0. 몇 퍼센트 마이너스로 다시 올리고 있는. 어제 이미 오후에 한국 시장의 공포가금은 극에 달했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나이맥스 wti도 2% 중반의 상승세 어쨌든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오늘 아침에 지수와 가격은 다소 어제 패닉 상태에서 물론 어제 패닉이 워낙 강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조금은 회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곽동윤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네. 실례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